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서두 열강의 침략과 대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점에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개항을 강요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사건들이 있었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연표를 확인하면 흥선대원군 집권에서부터 1871년 이후 적합의가 세워지는 이런 과정들 그 중간에 병인박해, 제너리셔머노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트도굴 사건, 신미양요 이렇게 진행이 되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그 이전의 사건들과 연계를 해보면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지 1801년에 세도정치가 시작돼서 11년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일본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국사 타격령 그리고 1854년에 페리가 흑선을 긁어와서 미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지 빨간색은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1840년에 1차 앞편전쟁이 일어나고 1860년에 2차 앞편전쟁으로 베이징 조약이 맺어진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병인박해부터 살펴봅시다 병인박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선이 천주교 신자들과 천주교 성교사들을 탄압한 사건이에요 이게 왜 일어났냐면 당시 조선과 국경을 러시아가 접하게 됐는데 러시아도 조선에게 통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이었나 봐 왜냐하면 이 그림의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러시아가 우리나라와 육지로도 국경선을 마주대하게 됐다는 거지 당시 우리나라가 베이징이 함락되고 궁궐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원명헌이라는 궁궐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서양 세력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진 상태에서 서양 애들이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경선을 바로 마주대하게 됐단 말이지 그 중 하나였던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경계심이 높아졌단 말이야 러시아는 어쩌다가 이 연애주를 차지하게 됐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에 정답이 있어요 베이징 조약을 맺었는데 여기에 보면 연애주를 러시아에 할양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연애주가 바로 이 색칠된 부분이지 이렇게 바로 근처까지 국경선을 마주대하게 되니까 조선은 다른 열강보다 특히 러시아를 더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이 생각했습니다 이 러시아를 제어할 수 있는 서양 국가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이 프랑스라는 국가가 힘이 강력하고 바로 직전까지 러시아와 전쟁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를 이용하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EJ를 한 거지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국내에서 활동하던 프랑스 신부들을 불러서 러시아 견제를 시도합니다 근데 이게 실현이 안 됐어 이 프랑스 선교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절을 했거든 흥선대원군은 원래 이 천주교 자체에 대해서 별로 별다른 적대감은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뭐 그냥 하려고 했는데 프랑스 선교사가 거부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듯 했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병인박해가 일어나게 된 것은 정세가 변화됐기 때문인데 우선 이 경계를 일으켰던 러시아가 이 남하정책을 일시 정지합니다 연애주방명 남하정책을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이제 딴 데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패배하기도 하고 다른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바로 옆 나라인 청나라에서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라는 종교가 이미지가 좋은 종교가 아니었어 오히려 탄압해야 될 사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시 홍선대원군이 천주교 신부와 프랑스 천주교 신부와 접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서 대원군에 대한 정치 공세가 심해졌단 말이지 그래서 대원군은 이러한 정세의 변화와 자신에게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천주교와 접촉했다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인박해를 시작하게 된 거지 1866년에 그래서 그 결과로 9명의 프랑스 신부를 비롯한 많은 천주교도들이 처형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박해였어 그중에 이제 프랑스 선교사 중에 살아나왔던 리델 신부는 청나라로 탈출해서 프랑스 함대 사령관에게 박해 사실을 전하고 그것을 복수하겠다는 구실로 프랑스 함대가 우리나라로 침입한 게 1866년 하반기에 일어난 병인양요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병인박해란 말이에요 그럼 다음 사건은 바로 병인양요가 아니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에요 연표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병인박해와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시기적으로는 이어져 있지만 원인과 결과로 붙어 있지 않아요 제너럴 셔머노는 또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됩니다 병인박해는 병인양요와 관련이 있는 거고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5년 뒤에 일어나는 1871년에 터진 신미양요와 관련된 사건이야 왜 그러냐 병인박해는 프랑스 선교사가 탄압당한 사건이죠 그런데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우리나라에 침입한 제너럴 셔머노가 불타서 그 선원이 죽고 배가 불타는 사건이었는데 이 배는 미국배란 말이야 자초시종을 얘기하자면 1866년 7월에 무장한 미국 상산 제너럴 셔머노가 우리나라 대동강병까지 진출해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평양의 주민과 관군은 이런 제너럴 셔머노를 불사르게 되지 그래서 이건 미국배가 불타기 때문에 병인박해 병인양요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야 병인박해 병인양요는 프랑스 선교사가 죽어서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온 사건이고 같은 해에 일어났지만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미국배가 불타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의 계획과 관련이 있겠죠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은 바로 병인양요지 자 병인양요는 앞서 얘기했듯이 병인박해에 대한 보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한을 보내와서 프랑스 함대 사령관 우리 신부를 죽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쳐들어온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강화도를 공격하고 불법 점거를 하고 프랑스 병인박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통상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저번에 중국이나 일본이 서양 세력과 만나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당시 서양 세력들은 일단 대포를 끌고 와서 어떤 구실이든지 대포를 끌고 와서 군사력을 과시한 다음에 통상조약을 맺는 게 최종 목적이란 말이야 병인양요도 마찬가지죠 통상제약 체결을 요구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강화도에 쳐들어오는데 강화도에 자꾸 쳐들어와 병인양요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심리양요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일본이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 맺을 때도 일단 조약부터가 강화도 조약이고 운용사건이 일어났는데 다 강화도인데 왜 그러냐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강화도를 장악하게 되면 한양에 조선의 수도는 한양의 목줄을 재게 돼요 이게 다 해안선과 바닷길이 이어져 있는데 강화도를 장악하면 한강으로 이어져 있는 한양의 물길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기를 장악하게 되면 한양은 한양은 쌀을 수송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바닷길로 다 식량을 운반하고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강화도를 장악해버리면 한양의 목이 콱 막히는 거나 다름없단 말이야 여기가 굉장히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로 자꾸 쳐들어오는데 조선도 그걸 아니까 강화도에다가 요새를 엄청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여기서 자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병인양의 때는 강화성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문수산성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정족산성에서 벌어지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여기저기서 벌어지게 되는데 정족산성, 문수산성 이런 데서 전투가 벌어지고 여기서 누가 활약하느냐 양원수와 한성분이라는 장수가 크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신미양의 때는 어제연이라는 장수가 활약을 하는데 병인양일 때는 정족산성, 문수산성에서 양원수 한성분이 활약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당시 프랑스가 군사력이 우세했기 때문에 당시 강화성과 강화도를 프랑스가 장악했다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철수하면서 강화성에 있었던 외규장각도서를 약탈하는 사건도 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양원수와 한성분의 활약으로 강화도를 장악했던 프랑스 군이 후퇴를 하지만 그냥 곱게 후퇴하는 게 아니고 외규장각도서를 잊지 않고 가져갔단 말이에요 외규장각도서에는 대표적으로 조선왕실 의계가 대부분의 내용이 있는데 의계는 어떤 거냐면 왕실에서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사진이 당시에 사진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당시에 행사를 남긴 그림입니다 굉장히 기중한 자료지 그런데 얘네들이 약탈을 해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우리나라가 자꾸 돌려달라고 하니까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야 우리나라에게 맞이 못해서 완전히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장기대여 형식으로 돌려주는 거지 이렇게 강화도의 외적이 쳐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조선은 군사력 강화에 나서게 됩니다 이후에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강화도의 대비태세를 강화태세를 강화하고 강화도의 군형인 집무역의 위상을 높입니다 그리고 조청병이 포군을 배치하고 무기 전함을 수리했다고 하지 새로운 무기도 개발하고 그래서 이렇게 강화태세를 강화하면서 강화도의 성벽을 수리하고 요새를 열심히 만들게 되지 그리고 군비 조달은 한성의 통행세를 다시 걷고 원남전을 계속 걷으면서 군걸 지을 때 썼던 재원인데 이제 강이비로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강화도가 그만큼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새를 강화하게 되는 거지 그 사이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병인양요는 이제 끝났어 그러면 이제 제널러 쇼모노 사건에 대한 마무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페르트 독을 미수 사건이에요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통상 수교를 강요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독일 상인이 나타나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에요 군사력으로 해도 안 된다 조선은 조상을 승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의 아버지 무덤을 도굴해서 시체를 인질로 삼으면 나라의 문을 여는 건 간단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런 엽기적인 사건을 일으켰으니까 서양에 대한 반감은 엄청 높아지겠지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도 제법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문을 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오페르트 독을 사건은 뒤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오페르트는 무사히 도망쳤어 독을에 실패했지만 이 사건이 이제 본국에까지 알려지니까 본국에서 이제 독일 애들이 봤을 때도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유럽인들이 봤을 때도 너무 엽기적이란 말이에요 너무 야만적이다 그래서 본국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금단의 나라 조선기행이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런 엽기적인 사건을 일으켰고 조선에서는 좋아하려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욕을 많이 썼을 것 같지만 또 좋게 좋게 썼다 하더라고요 내용이 궁금한 사람은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오페르트가 왜 남연금 묘 도굴에 실패했냐면 당시 조선의 묘의 제작 방식이 도구를 할 수가 없어 이 관만 땅을 파고 관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 관 주위에 석해를 해석을 엄청나게 뿌려가지고 딱딱하게 굳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무덤을 파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이 주위에 단단하게 바위나 다름없는 석해로 된 방어벽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멘트보다 훨씬 단단한 거 그럼 밤중에 몰래 가서 도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단하게 석해가 발라져 있으면 회석이 되어 있으면 이건 도저히 도굴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두껍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면 당시 조선시대의 매장관이라는 게 짐승이 시체를 파먹으면 안 되고 나무뿌리가 이 관에 침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짐승이나 나무뿌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방어벽을 만든단 말이지 그래서 석해를 엄청 짜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 파내려면 아주 기계를 동원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밀폐가 잘 돼서 조선시대 무덤을 특히 양반 이렇게 석해가 들어가 있는 양반의 무덤을 발굴을 하면 다 속에 미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미라가 제법 많이 발견된 나라입니다 오페르터가 실패한 다음에 이렇게 보냈다고 하지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통상수교 빨리 해라 이런 걸 요구한단 말이야 조선은 지긋지긋하겠지 통상수교하자고 대포 끌고 와서 대포 쏘고 왕실의 어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이러니까 당연히 조선은 대답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이 이렇게 답서를 보냅니다 줄을 쳐놨는데 밑에 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마음으로 귀국가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짐한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서양에 대해서 좋게 봐줄 수가 없겠지 대포를 끌고 와서 막 대포를 쏘고 물론 빌미는 조선이 제공했을 수도 있지만 의괴도 막 훔쳐가고 시체도 파가고 이러니까 조선에서는 당연히 서양에 대한 감정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런 과정에서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1871년에 신미양요는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원인돼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미국 배가 우리나라에 왔다가 불타서 선원이 죽은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신미양요가 터지게 되는 거지 이 두 개가 연관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너럴 셔머너와 관련해서 사심 파견을 제의했는데 조선은 협상 의사가 없지 서양하고는 우리가 대화를 하냐 이런 생각이었을 거야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기다리지도 않고 일단 한 대부터 파견하고 보는 거야 완전 뭐 이거는 둘 다 거의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서양은 일단 대포부터 쏘고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라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서양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진 거고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협상이나 협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또 강화도에 상륙을 합니다 덕진지를 점령하고 광성보를 공격해서 점령했다고 해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또 강화도지 강화도에 왜 쳐들어 왔는지는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요충지란 말이야 그래서 강화도에 상륙하고 덕진지를 점령하고 광성보를 공격하고 점령을 합니다 보, 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이게 고민일 수 있어요 병인양요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병인양요는 아까 보면 알겠지만 정족산성, 삼란성 이렇게 성에서 주로 싸우는데 성에서 싸웠다 그러면 강화도에 있는 무슨 성, 무슨 성에서 싸웠다 그러면 프랑스와 싸운 병인양요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신미양요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 어디 진 이런 데서 싸웠다 그러면 신미양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덕진진이고 여기가 광성부라고 해 그런데 이 광성부가 점령되는 과정에서 당시 사령관이었던 어재연이 이끌던 군대가 전멸을 했는데 어재연도 전사를 하고 당시 이 어재연이 가지고 있었던 장수, 대장을 상징하는 깃발이 미국이 승리의 기념품으로 가져갔단 말이야 이걸 미국이 한창 가지고 있다가 가져갔다가 자기네들도 까먹은 것 같아 쳐박아 놓고 잘 모셔놓긴 했어 보조는 잘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디 창고에 집어넣어 놓고 얘네도 이제 존재를 까먹은 거야 그래서 그냥 창고에 보관된 채로 있다가 창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네 왜냐하면 사진 옆에 있는 흑백 사진은 대충 알려져 있었어 이 깃발이 정체가 뭐냐 이렇게 있다가 실물이 발견이 되니까 이게 신미양요 때 어재연이 가지고 있었던 대장깃발이라는 거구나 라는 게 알려지고 미국이 자기네들이 이제 전투에 승리해서 가져간 전리품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돌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 깃발이 신미양요와 관련된 어재연이 가지고 있었던 숫작이다 그래서 이런 깃발 사진이나 그림이 나온다면 이것도 이제 신미양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어쨌든 전투에서 승리한 미군은 강화도를 점령했지만 조선 정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우세한 군사력으로 딱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을 확 높이면 보여주면 굴복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조약은 맺는단 말이지 그런데 조선은 이미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서양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니네랑 무슨 통상 안 맺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미군은 별 소득 없이 조선 정부에 개항을 요구하는 서한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자 전투에서는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 게 신미양요 직후에 찍힌 사진이란 말이야 여기 사람 죽은 것들이 다 실제입니다 이만큼 전사자가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미군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성과는 얻지 못했던 거지 그 다음에 척화비가 세워집니다 척화비의 내용을 보면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오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오랑캐가 침범하면 무조건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지 화친 같은 거 하지 마라 당시 조선이 서양 여러 국가에 얼만큼 적대감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이 척화비는 신미양요 이후에 건립이 되고 서양과의 통상을 거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데 이 비석이 만들어진 시점을 보면 병인박해, 제너럴 시어머러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투 도구 사건, 신미양요까지 이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은 이후에 조선이 서양 각국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척화비가 건립이 되었다 그래서 척화비 건립 시기는 병인박해,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런 주요 사건들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세워지는 게 척화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원인 결과 인과관계를 정리하자면 병인박해와 병인양요가 인과관계가 이어지고요 제너럴 시어머러와 신미양요가 인과관계로 이어지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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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garbage 영상 economic се ø 감사합니다.